첫 번째는 멜로입니다 이번 영화는 사극이에요 아, 사극! 생소 들어오세요 네 오케이, 화이팅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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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 있다! 어, 안녕하세요? 잘못 왔어요, 저 여기 총으로 접수하러 왔습니다 오, 좋구나 자유전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자유전기요? 알겠습니다 나는 자유다! 자유다! 자유, 자유 어이, 어이 자유롭게 혹시 다른 뭐 준비해온 면? 제가 장르별로 다 준비했거든요? 첫 번째는 멜로입니다 시작 산정기요 쓸모 너... 누구 너... 너... typical 빨돌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저희가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상상여구를 채워주세요! 네! 시작하겠습니다! 익스페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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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는 해본 적이 혹시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! 아, 없어요? 이번 영화에서는 좀 다른 연기가 필요해요 어떤 연기입니까? 이번 영화는 사극이에요 아, 사극! 저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! 전하 표정이 조금... 아, 표정 지금 잘 보셔야 돼요! 보이죠? 보이죠? 저희 시나리오에 나와있는 대사 몇 개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, 좀 해볼게요 장영식 전하께서 꾸신 꿈을 이 제 두 손에 담아 죄가 된단 말입니까? 장영식 부분을 감정을 좀 넣어서 한번... 아, 감정! 어떤 감정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? 굉장히 벅찬 감동으로... 벅찬! 벅찬 감정! 아우 벅찬! 아우 벅찬! 아우 벅찬! 전하께서 꾸신 꿈을 이 두 손에 닮는 것이 뭐가 죄가 된단 말입니까? 아우 벅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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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는 이제 주연은 정해져 있거든요 뭐야 뭐야? 그 장영식 역은 최민식 배우와 그 다음에 세종 역은 한석규 배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? 아우 근데 다른 역이 또 있어요 다른 역도 해보실 수 있어요 어? 다른 역! 다른 역도 할 수 있어요! 다른 역을 시키지? 대신될 역할이 좀 있는데 대신! 네네 당장 장영식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어 이건 지금 급하게 뛰어와서 장영식을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지금 지금 당장 장영식을 잡아야 됩니다! 아우! 아우! 잡아야 돼요! 아우! 아우! 잘... 진심 느껴지네요 근데 몸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아 잘 뛰어져! 역군이 이제 아녀가 부서지면서 막 부르는 장면도 있고 근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? 아니 만든 거는 장영식이 만들었고 아 장영식이 만든 건데 이게 부서졌으니까 내 장영식이다 날 죽잖아 야! 오케이 뜨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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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우! 야 이거!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! 아 야 이거 주성전의 수리가 부러졌어요 이거!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! 아 죽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? 야! 야! 이거 부서졌는데요 이거? 근데 이거 장영식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살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표정이 좀...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아니 근데 몸이 동그랗고 하니까 저희 영화에서 장영식이 만든 그 앙구일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? 앙구일구! 네 해시계죠 그 당시에 해시계! 해시계 역할도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시계 역할이 물건이네요? 그냥 떨어졌다고 해주세요 같이 일하고 싶은데 꼭 같이 일하고 싶어요? 거기 잡을 때 있는 펭균은 안 나와요? 그거 시나리오를 좀 바꿔서 그래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요? 아 알겠습니다 이제 명함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... 네네 저 명함... 뭐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어 진짜요? 아 오케이 제가 명함이 있거든요? 여기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펭수 씨 네? 호진호 감독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? 호진호? 네네 펭이 잘 몰라요 감독님 네 앞으로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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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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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어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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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기세를 다 해줍니다 오케이 아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펭수 씨 펭수 씨, 아직 안 갔어요? 어, 감독님! 어, 웬일이세요? 라면 먹을래요? 어, 진짜요? 원래 내가 혼자 다 먹으려고 했는데 어... 펭수 씨 같이 먹을래요 어, 좋아요! 오늘 오디션 보려고 고생 많았어요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저 제가 역할을 찾아볼 텐데 네 그...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아, 섭섭하죠? 일절 섭섭한 거 없죠? 섭섭하지 말고 그래도 다음에 꼭 같이 아, 좋습니다 네, 감독님 이번에 만든 영화 재밌어요? 어... 감독은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? 네, 근데 주변에서 재밌다고 해요 아, 진짜요? 주변에 재밌다고 해요? 오... 근데 감독님, 30살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몇 달이에요? 지금 한... 27년 됐어요 그러면 50살 넘었어요? 네 근데 왜 이렇게 젊게 생겼어요? 고맙습니다 하... 그럼 붙여주시는 거네요, 이제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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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